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의 젊은 교육자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.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요. 그 영상을 보니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로 대구에 내려가 있는 어떤 자원봉사 간호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요. 어느 대목에서 유재석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어느 대목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에요. 계속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유도하는 게 사회자 아닙니까? 그러는데 인터뷰하는 봉사자 간호사님이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. 계속 고충이 뭐냐 그래도 힘든 게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유도해내는데 그 봉사자가 한결같이 무덤덤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. 어렵지 않다니까요. 봉사자들이 방독 면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 진물이 나고 그냥 반창고를 바르고 이런 사진은 나가는데 그 봉사자가 계속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안 힘들다니까요. 그냥 하는 거죠 뭐. 유재석 씨가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너무 무덤덤하다고 너무 담담하다고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. 저도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. 저분은 크리스찬이어야 돼. 저분이 크리스찬이기를 바래. 막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서 마저 저거 교회가 쓰는 용어인데 막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. 왜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었을까요?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끔찍한 광야의 시련이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 준비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.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런 막 다 그냥 18개월 애기 내려다 놓고 막 대고 내려가는 일만이 큰 일이 아닙니다. 그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드러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지요?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것이 믿는 저희들에게 사명 준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기만 하면 다행히 돌 wondering. 더군요.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